하이브 박지원 CEO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SM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경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박지원 CEO는 어제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는 SM의 유산을 존경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면서 하이브는 이미 멀티레이블 체제를 증명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SM은 SM만의 가치가 있다며 그 색깔을 지켜나고 하이브는 이들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이수만의 거치에 대해 경영 참여나 프로듀싱 참여는 없다면서 로열티도 더는 가져가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.